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여기서 있는 게 맞는가라는 꿈을 찾아서 보험업계에 오신 분이고 새아이의 엄마로서 원더우먼이다 FP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효석의 거침없는 초대서 그리고 영업의 신 154회입니다 보험업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간절함 때문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분육감 이런 얘기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간절한 분들에게서 많이 성공을 하죠 이분은 꿈을 찾아서 보험업계에 오신 분이고 또 보험업계에 오셔서 또 출사를 하시고 새아이의 엄마로서 육아와 일을 또 제가 보기엔 완벽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원더우먼이다 보험업계의 원더우먼 보셨습니다 남수경님이신데요 현재 메트라이프 대표 FSR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진으로 배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 배니까 미인이시고 감사합니다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제가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다니는 아이와 해서 셋이나 되고요 어쩜 그렇게 관리를 잘하시는지 또 가정일과 보험일 영업일을 잘하는 비법을 좀 들어보고요 오늘도 최상원님... 최상원님... 최상원님 안 나오셨고요 정상인님 나오셨습니다 사모지 일찍 주무셨죠 우리 박사님이 또... 하시다가 뭔가 이렇게 욕구가 안 되는 거죠 여성으로서의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 욱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꿈을 이루겠다 해서 보험업에 띄워 드셔서 열심히 영업생활을 하신 분인데 초반에 좀 헤매신 것 같아요 초반에는 뭐 별거 없어 그러다가 2008년에 이제 매트라이프에 입사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 승승장구를 하십니다 매트라이프 현재 대표 FSR 그러니까 FSR 중에 설계사분 등의 키왕짱이시라는 거고요 MDRT를 무려 11배 달성하시고 COT도 달성하신 경력이 있고요 MPC라 그래서 또 이렇게 매트라이프 내에서 달성하는 것이 있는데 10번이나 하셨어요 셋째 날 때 잠깐 1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보고는 꾸준히 영업을 하신 분입니다 또 더 대단한 건 MDRT 세계연차총회 있잖아요 마이애미에서 전세계 보험인 앞에서 강연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타이틀도 갖고 계시고 지금도 활발하게 현장에서 영업하시는데 처음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보험업계 입문한 게 정말 욱해서 오신 겁니까? 네 맞아요 제가 청정원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대상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영업 관리를 하고 있었고 야근도 정말 많이 잦았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8시 출근이었거든요 그 패턴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의외로 인사고가가 항상 S였어요 되게 좋았는데 의외로 열심히 했습니까? 네 근데 승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처리 됐을 때 제가 너무 그게 스트레스를 받고 만 년 대리 아니면 만 년 과정 뭐 어디까지 네 아니요 지금 좀 예전이어가지고 제 업계에 좀 입문한 지 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원, 주임, 계장, 대리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대리도 못 단 상태에서 몇 년 차에? 한 7, 8년 됐을 거예요 8년 됐는데 대리도 못 따라요? 아 너무했다 아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한 단계 주임 올라가는데 3, 4년 계장 올라가는데 3, 4년 뭐 이랬었는데 인사 공문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당돌한 일인데 저희 본부장님을 쫓아가서 왜 내가 여기에 명단이 없는지 설명해놔요 지금 생각은 정말 가짠잖아요 그래서 진도 많이 시켰네 그래서 무서워서 그런 생각이고 또 승진이 안 되니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여기서 있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사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저를 담당해주던 언니가 보험회사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듣기로는 연봉도 꽤 된다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일을 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라고 하던 차에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제가 그리고 갇혀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다니는 걸 좋아해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내가 원하는 게 조금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경제적인 여유도 더 풍요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과감하게 일주일도 고민 안 하고 사직서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러면 애가 없어졌네요 결혼하셨지만 결혼하자마자 결혼을 좀 늦게 하셨네요 네 늦게 했어요 일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여기서 결혼을 하시자마자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그때 이제 신랑께서 반대 안 했어요? 반대했을 것 같은데 대기업 대상 그러니까 네 맞아요 왜 보험이냐 그랬겠죠 주변에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미쳤다 정신 나갔다 좋은 회사 냅두고 나름 대기업인데 그런 회사를 버리고 보험을 선택한다는 게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 그런 욕 같지 않은 욕 많이 들었어요 미쳤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근데 저는 또 하나 다짐을 했던 게 내가 이들을 찾아가서 보험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존심에 내가 그리고 10년 동안은 무조건 보험을 하겠다 절대 중간에 그만두지 않겠다 10년은 차는다 내가? 네 도끼를 일단 죽으셨구나 네 네 오히려 그게 더 단단하게 됐네요 그랬을 수 있죠 주변에 반대하니까 더 하고 싶잖아요 실제로 그랬고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었어요 나중에는 그들이 저를 찾아가지고 제가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때 선택이 정말 탁월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같이 있었던 동료들 아직도 다녀요 아직도 다니는데 아직도 그런 차별을 받고 승진 못하고 실장하고 지금 하시는 일도 일이지만 급여를 살짝 여쭤봤는데 자세히는 말씀 안 하시는데 얼추 그냥 임원급 이상 영업을 지금 받고 어머님은 또 지금 거의 임원급이시고 외트라이프 영업급이시니까 또 시간 마음대로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남 눈치 안 보고 네 좋죠 보통 대기업 임원이면 엄청 눈치 보거든요 언제 짤릴지 모르니까 짤릴 염려 없고 엄밀히 얘기하면 만약에 처음에 만약에 보험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육아하고 병행이 어렵지만 내공이 쌓이면 사실 자기가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직장생활을 계속하셨으면 육아가 더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염려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직장생활을 계속한다면 한계가 있겠구나 그런데 영업은 제가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한계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 그 생각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되게 컸었었죠 실제로 그러면 영업하면서 아이를 출산하시고 네 입사 1년 조금 넘어서 영업을 시작한 지 한 1년 안 돼서 임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계획입니까? 아니면 얼떨결에? 아니 얼떨결에 있어요 항상 모든 게 계획대로 살 수 없잖아 계획대로 안 돼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안 돼 영업은 그래요 줄줄이 셋을 하나 아 그럼요 아들 아들 딸 네 아들 아들 딸 다행이에요 딸 하나 낳아서 어쩔 뻔했어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셋째 임신했을 때 속상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계획이야? 이것도 어쩔 줄에? 혹시 또 아들이면 어떻게 할까나 걱정 걱정 정말 언니들하고 그런 농담을 했어요 접신물에 코받고 죽자 아들이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막내딸 얼마나 예뻐 많이 예쁘죠 큰 애가 중학교 3학년 중3 사춘기일 텐데 다행히 이렇게 반항을 하죠 제가 무서운 건지 반항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네 잘 크고 있어요 궁금해요 저는 보통 육아하시는 분들이 육아하면서 보험업계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뛰어들어서 이제 출산을 하고 진짜 깐난 애기부터 네 육아와 영업을 병행하셨는데 네 안 힘드셨어요? 어... 저는 네 제가 사실 영업을 시작할 때 차도 사고 컴퓨터 사고 이렇게 준비를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 준비한 상태에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네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뒤지고 싶지 않다라는 약간 욕심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실 예기치 않게 시작한 지 1년 정도쯤에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직 다 잡... 잡히지가 않았던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다 보니까 조금 걱정은 했었는데 그리고 봐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방법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1과 가정과 어떻게 밸런스를 맞췄냐 이런 얘기하면서 주변의 후배들이 저한테 이모님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모님? 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아줌마를 써야 되잖아요 아줌마 아줌마 지금 이 대목에서 제가 궁금한데 물론 처음에 임신 초기에는 하셨지만 어느 순간에 만삭 다가오시고 애라서 몸풀은 최소한 3, 4개월은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상 입사하신 지 그때 1, 2년 차 아닙니까 이때 보통 세일즈 하시는 특히 보험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딸로 편차가 있긴 있는데 2, 3년 정도 미만이신 분들은 영업을 잘 아무리 자랐다 하더라도 2, 3개월 빵 치면요 못하면 완전 무너져요 그렇지 진짜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걸 어떻게 견뎌셨어요? 다행인 건 그렇게 못하진 않았어요 그 그러면 그러니까 잘 하셨는데 그럼 어쨌든 만삭이 돼서 애 낳고 몸풀고 그다음에 몸풀고 하나 2, 3개월은 영업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영업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땐 안 했죠 그러니까요 그때는 사실 다시 나오는 게 되게 두렵긴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쉬었다가 이 영업에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어떻게 또 가서 영업을 하지? 그때만 해도 갈 곳이 많지 않고 소개가 지금처럼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심장이 안정화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기존 제가 지인들을 쫓아다니진 않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제 생각은 제가 그랬잖아요 10년은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그만두는 거는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고 또 자존심도 상했어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과감하게 니네 나 승진 안 시켰어? 나 그만둬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1년 만에 그만두는 건 제가 좀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나올 때 조금 그런 마음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재미도 있었고요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길거리에서 위경연이 나가지고 저를 데려갔던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하루에 3명 무조건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3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 얘기가 아니더라도 3명을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3명이 안 되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쓰러졌었어요 길거리에서요? 근데 알고 봤더니 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회사 다닐 때 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야근을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엄청 많으셨겠구나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다시 나오면서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10년은 버텨야지 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여성 영업인들한테 맨날 받는 질문이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조직 관리자들이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되게 여성 영업인들이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태가 예외로 사항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 뭐 어린이집 보내줘 뭐해줘 문제가 뭐냐면 이 팀을 관리하거나 지점장 입장에서는 한두 명 예외로 주기 시작하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때가 근데 이제 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많이 봤는데 관리자가 총각인 경우에는 육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핑계로 보는 거예요 저도 애들한테 했거든요 저 총각이었잖아요 매니저인데 제가 이제 아주머니 한 번 뵀다가 한 3개월 만에 내보냈어요 당신 때문에 그 팀이 다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저 총각이 융통성이 없으니까 애 키우는 걸 왜 애 키우는데 뭐 누구한테 맵기고 지금 아침 일찍 8시에 나와야지 무슨 소리냐고 10시에 아이패 집안 가라고 그냥 막 그래서 결국은 매니저도 망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은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지금은 제가 대상이라는 것이 싫다고 하고 나오긴 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새벽까지 일을 해도 8시는 출근을 했었어요 그 생활을 되게 지켰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영업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저를 이 업에 입문을 시켜줬던 언니가 저한테 딱 두 가지만 지키라고 했어요 하루에 8시간 영업적으로 일을 꼭 하고 하루에 3명을 꼭 만나라 이거를 입사 초기에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한테 이 일을 제안을 했을 때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너는 지금의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돈을 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가지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해라 그 다음에 대력으로 꼭 만나봐 정말 중요한 얘기하네 지금도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그 언니는 아직도 현업에 계세요 제가 이직을 할 때도 저한테 너는 우리 회사보다는 그 회사가 더 어울릴 것 같다 본인 회사도 아니고 그분 멋지네 아주 그분 모셔야겠다 지금 정말 잘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질문이 뭐였죠? 근태는 어떻게 하세요? 근태 근태 그럼 아니 그런 경우에 만약에 하셨다 하더라도 애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참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애가 저 어르신이 크면 엄마 손 안 타는 상관없는데 3살, 4살, 5살 이때쯤에 맨날 엄마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인테로 교회로 와 왜냐하면 애 뭐 이제 아줌마나 아니면은 자기 친정 엄마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애 아침에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분들이 저 찾아오면 애 하소연하는 게 이게 내면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영업 쪽으로 집중이 안 되고 애한테는 마음이 가있고 그러니까 되게 괴로워요 그럼 내가 무슨 얘기했느냐 일단 네가 당신이 만약에 애가 아니면 일단 영업을 접어라 애 키우는 게 일단 사람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신랑한테 어떻게 좀 경제적으로 약간 어렵다 하더라도 1, 2년 정도는 애에게 충성을 다 한 다음에 다시 하시는 게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참 보면은 이게 못 나와요?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면 또 못 나오죠 다시 모험으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그런 분들과는 물론 애는 막 키우자는 아니실 테고 네 그러니까 막 키우고 있긴 해요 그러긴 한데 어떤 생각이 달랐냐면 저는 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삶은 제 삶이고 아이들 삶은 아이들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저도 이제 사람을 써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긴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진짜 잘 먹고 있을지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믿어야지 뭐 안 그러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집에 가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작은 월급은 아니었지만 사실 저는 대상을 다닐 때부터 씀씀이가 컸어요 다닐 수는 없었네요 진급은 꼭 해야 되네 내게 쓸데요 진급은 안 해주니까 돈을 막 쓰고 싶던데 그래서 좀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받으면서 제가 사는 거가 싫었어요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벌고 싶었는데 근데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여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줌마를 쓰되 대신 아줌마가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까지 딱 들어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의 17년 동안 아줌마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제가 보통 6시 한 40분 정도에 집에서 나와서 와 40분이에요 네 그럼 저희가 5시나 5시 반이라는 네 맞아요 그리고 일과를 하고 퇴근 시간인 6시까지는 일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딱 6시 정도 되면 집에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온전히 아이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있는 게 시간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고 제가 행복할 때 아이들한테 더 좋은 얘기를 하고 더 편하게 얘기해주고 아이들을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지금도 후배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되게 질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봐도 아이 어디 보내고 온다 이런 게 다 핑계처럼 보여요 저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핑계고 누군가가 봐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서 또 뭔가 하고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중간에 근데 물론 엄마로서 잘 먹고 잘 지내고 공부 잘하고 안 아프고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플 때가 있어 아플 때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도 그런 경험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겪었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아이들을 저렇게 아픈데 어린이집에다 보내놓고 이렇게 있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것도 잠깐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지나서 지금 이 정도 아이들이 저희 막내가 4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이렇게 크고 나니까 정말 그냥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길 잘했다 싶어서 오히려 저는 셋 다 100일만 딱 집에서 쉬었고 나왔거든요 다 100일지만 그래서 막내는 이제 막내 때는 아줌마가 두 분이 계셨었어요 저는 차라리 제가 열심히 더 벌어서 좀 더 육체적으로 더 편안하게 그래서 내 일에 더 전념하자라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아줌마를 그렇게 쓰면서 대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은 지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을 오히려 제가 객관적으로 코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고객들이 여성 고객이 거의 80%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래요 자기는 애들한테 소리를 많이 지른다고 집에 있는 엄마들이 다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지르긴 해요 특히 아들 둘은 그러니까 이렇게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놈 시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안 해! 뭐 하는 거야? 잠 안 자! 그건 순한 거 잠 안 자! 빨리 들어가자! 아니 근데 저 잘하는 말은 정말 많이 한 게 제가 초창기에는 영업을 아주 잘한 것도 아니었고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이어서 퇴근은 해야 되잖아요 퇴근해서 아이들을 재워야 그 시간부터 일을 조금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조용하게 그리고 일을 하고 다음날 출근은 대신 정상적으로 7시 반에서 그 사이에는 출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빨리 자야 되는데 안 자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고! 네 안 자요 죽어도 안 자요 그냥 집어넣어도 안 자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정말 멋있는 거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까 전에 회사에서 하는 시상 같은 게 해외에서 이러지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시상식을 하는데 거기서 사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상이 10% 안에 들고 이분들은 매트라이프에서 보배다 정말 대단한 분들을 여기 모셨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니까 저희 아들은 저희 엄마가 매트라이프에서 1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점에서만 조용하게 1등 맞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영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아이들을 셋 다 다 낳고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 아이들과 제가 같이 성장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제 목표 중에 하나가 그 중 한 아이를 제 일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하긴 저도 첫 직장 보험회사 간다고 그럴 때 어머님이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보험인 주시입니다 아 엄청 많네요 그래서 좋다 이렇게 하셨던 부분이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옛날이죠 뭐 퇴근하고 오시면 고무장갑 갖고 오시고 수세미 갖고 오시고 자꾸 갖고 오시네요 그러시죠 네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시는데 남편분이 먹고 가라고 사과 가라주고 먹으려고 안 먹는다고 이렇게 자랑하셨는데 네 좋으시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 주신다는데 그 꾸준히 그런 건 아니에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건 아니고 결혼은 아닌데 최근에 얼마나 예쁠까 그럼 어쨌든 육아 부분에서 남편께서 영수한테 많이 좀 도와주셨나요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는 아이들 어렸을 적에는 남편이 안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때 안 도와준다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제일 욕심이었던 거죠 제가 힘들고 지치니까 남편이 좀 더 해줬으면 이런 바램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도 영업도 오래되고 살다 보니까 사실 바램이라는 건 오해를 불어 일으키고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한테 바라며 자꾸 이 사람이 부족한 것 같고 지금 그런 바라는 게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좀 바래서 속상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보험하게 된 게 신랑이 돈을 못 벌어서 내가 이걸 하게 된 건데 이것까지 안 도와서 남편을 죽이고 싶어요 맨날 듣는 얘기에요 남편을 죽이고 싶어요 왜요 그러면 남편이 벌이가 시원찮아서 보험하게 됐는데 육아를 안 도와주고 술이나 처먹고 주말에는 처자고 부치겠어요 그럼 이혼의 바보야 똑같아 똑같아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업을 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맞벌이 워킹맘들이 느끼는 게 동일해요 그래서 저도 고객들을 만나면 고객들과 이런 뒷담화를 정말 많이 해요 남편의 뒷담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시기가 있다 실제 아이가 6살, 7살 정도까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아이가 이제 스스로 조금씩 해나가는 8살 정도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버티면 돼 이래요 버텨 그럼 남자의 입장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맨날 평일에 늦게 들어가거든요 맨날 수업 이런 게 9시에 끝나고 집에 되면 10시 그래서 또 다음날 강의 있으면 집에 가서 간식 먹고 또 12시까지 1시까지 세팅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날 토요일이었어요 와이프는 제 와이프는 졸업주업입니다 내 돈인데 한 달 전이니까 되게 추웠을 거 아니에요 음식 쓰레기를 내가 버리는데 짜증이 갑자기 팍 나는 거야 평일에 죽음 미친듯이 일하고 토요일도 전 일하는데 토요일날 좀 와서 좀 쉬려고 그랬더니 오빠 음식 쓰레기 좀 버려줘 아 갑자기 막 치솟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지 그런데 일단 벌이 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인간된 것 같아요 50 넘어가니까 그래 아프리카 사람도 내가 도와주는데 오늘 모르는 왜냐면 유니세프 만 원짜리 뭐 그래 아프리카 사람도 도와주는데 음식 쓰레기 뭐 돈도 안 되는 거 도와주자 그냥 호강 이게 호강시켜주는 거지 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이 편하게 중요해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의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바라는 거잖아요 맞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도 좀 쉬어야지 네가 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거 바람을 조금 줄이면 다 좋아 보여요 저는 남편이 요즘은 되게 좋아 보이고 사실 지금도 늦게 오고 술 마시고 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쓰레기 버려주면 당연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당연하지 나도 맞벌이 하는데 너도 좀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지금은 아 감사하네 그래도 저렇게 하려고 하고 뭔가 노력하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야 참 이 이야기 속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 바라는 걸 내려놓으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싸움을 일이 없는 거죠 네 아이들에게도 특별히 관심이 없지 않을까 네 맞아요 제가 욕심이 있잖아요 저도 돈을 벌고 있고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거 뭐 남들이 좋다는 건 다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부모님하고 네 큰애에 제가 또 조리원도 좋은 조리원에 나왔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단 말이죠 송파에서 조리원동차 조리원동차 야 근데 그들이 다 좀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어 자기네들은 뭐 영어 놀이학교를 보내네 만해 뭐 이런 얘기해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를 고객들이랑 상담할 때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그 정도 능력은 저는 또 아니었어 그렇지 네 그 정도의 능력은 또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낸다니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보내봤어요 저희 아이는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욕심부려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학교 가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고학년 때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학년 때 예체능을 다 해야 된다 미술이며 피아노이며 이런 거 시켜야 된다 해서 보냈어 안 되더라고요 어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을 내려놓자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큰애가 들어갔는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공부가 안 하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뭘 하고 뭘 하고 하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하죠 우리 아이가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따라가게 하고 싶어서 가르치는 거죠 엄마가 근데 그러면 싸움이 생기거든요 절대 엄마는 객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내려놓자 내려놓자 어렵더라고요 내려놓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거의 내려놨어요 큰아이는 근데 둘째도 내려놨더니 걔는 알아서 조금 하고 셋째는 셋째니까 눈치 보면서 알아서 조금만 하는 그래서 근데 오히려 반대로 큰애를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큰애가 아이 동생들을 잘 챙겨요 제가 스트레스를 막 푸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욕심으로 그냥 언뜻 봐도 그렇잖아요 막 그래갖고 막 어떻게 언뜻 보면 가정에서도 막 애들 시키고 막 그러는데 남편도 막 잡고 그럴 거 같은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내려놓자 제가 그거에 대해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일이었어요 우리 딸내미가 와이프가 오빠 큰일 났다는 거야 제가 첫 애가 딸이거든요 근데 제가 장을 늦게 갔으니까 큰애가 작년 10살이었습니다 3학년인데 오빠 작년 여름쯤이었을 거야 큰일 났다는 거야 뭔데? 제가 수학이 애가 꼴찌 되는 거예요 3학년인데 구구단도 지금 못 외우고 있고 꼴찌 되는 거야 심각하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랬죠 제가 공부를 안 했잖아 왜냐하면 음악 미술은 1등이었고 그런 면도 관심이 있으니까 아니 공부를 해서 꼴등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데 공부를 하면서 꼴등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가 얘기해갖고 학원을 하나 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딸내미한테 재미가 없다는 거야 재미 없겠지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재미가 없겠지 사람은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아빠는 수학을 못 했다고 근데 중요한 건 얘기했어요 네가 이걸 너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한다 특히 여자들이 숫자를 또 싫어한다 너희가 1등 하면 너는 전교 1등 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한 달만 1등 해버렸어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백백백백 왜냐하면 이제 애는 승부욕이 있거든 왜냐하면 제가 음악 미술한테도 맨날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약숨을 자극했죠 다른 사람도 다 못 했는데 네가 이걸 1등 하면 다른 사람이 더 못 이겨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랬더니 그냥 Elena 왜냐면 이제 사람을 꼬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가하게 만들어야지 맞아 맞아 저도 그거 알잖아요 나도 남의 얘기 안 듣거든 박사님이 아무리 얘기 들을 척도 안 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에 네네 그럼 다른 거 하지나 지가 깨우쳐야 돼 항상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내려놓게 되지 처음부터 어려워요 이게 참 가정사 얘기따는 것도 이렇게 재밌는데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고객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영어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우선 벌써 1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고객은 또 어떻게 설득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진짜 말씀 재미있게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어떤 컨텐츠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남자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음량의 조가 있어야 돼. 맨날 남탕만 하니까. 그렇죠? 지금 자리에 안 계시면 우리 남승용 대표 FSR님 섭외주신 우리 승현용 원승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원승현 대표님. 1부 시간에 고객님과는 어떻게 소통하셨고 성공하셨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